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날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성 스시 셰프를 소개해 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은근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네요. 흔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Female Sushi Shop Proves Herself. 여성 스시 초밥 셰프가 자신을 입증하다 라는 제목이 되겠네요. Yuki Chidoi, 28, is a sushi shop and restaurant owner in Tokyo. 자, Yuki Chidoi 씨는요. 28살이고요. 초밥 만드는 요리사이면서 레스토앙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라고 합니다. 도쿄에서요. 굉장하죠? In Japan, it's not common for women to be sushi chefs. 이거네요. 선생님 이거 몰랐는데 일본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자가 특히 sushi chef가 되는 것이, 여자가 초밥 전문 요리사가 되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Many people think that,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women's bodies are warmer than man's bodies. 여성의 신체가, 여자의 몸이 남자의 몸보다 더 온도가 높다. 더 몸이 좀 따뜻하다. 몸에 더 열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They think that women will make the sushi too warm and it will not taste good. 일단은, 시시는 되게 신선하고 차가워야 되기 때문에, 그 여자의 좀 따뜻한, 더 온도가 높은, 체온이 높은 여자가 자꾸 이렇게 만져서 하면은, 이 시시가 너무나 따뜻해져서, 맛이 별로일 거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이죠. Chidoi works to overcome this misconception. 그래서 이제 이 유키양은요. 이러한 잘못된 관념을, 개념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아,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여자인 내가 만들었는데도 맛있지 않아요? 라고 열심히 노력을 한 것이죠. She says that her sushi is always fresh and cute too. 자, 이 셰프씨가 말하기를, 아, 제가 만든 스시 초밥은요. 항상 신선하고 또 되게 예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레스토랑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맛이 입증이 되었다는 것이 되겠죠? 자, 우리 관련된 만말 프리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Occurring or appearing frequently 라고 했습니다. 자, 괄호 1번 문제는요. 어떤 일이 빈번하게 보이고 일어난다, 보이고 일어난다 라는 건데요. 뭘까요? 많이 일어나는, 즉 흔한, 흔한, 흔히 볼 수 있는, that is common, common 이게 되겠죠? Number 2, 괄호 볼까요? Not old and not spoiled. 자, 오래되지도 않고, 망쳐지지도 않는, 이거 뭐라 그러죠? 그쵸? 상하지 않는, 상하지도 않고 오래되지 않는, 신선한, 우리가 보통 이제 야채나 과일, 음식을 얘기할 때 많이 쓰죠. Fresh. 자, 새로 3번 볼까요? Personal group that owns something. 뭔가를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 혹은 그룹. 한 사람의 소유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의 소유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소유자 is owner가 되겠습니다. Number 4, to sense the flavor of food or drinks. 자, 음식이나 음료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 맛을, 그 맛, 이게 냄새뿐 아니라 어떤 풍미가 되겠죠? 그래서 맛보다, 맛을 보다 라고 해서 taste 라는 동사로 쓸 수가 있겠네요. Okay, this is all of all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 Royal 진짜 고구마스 고구마스 1 2 2 2